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구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요 HD 현대 일렉트릭 자 매수가량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량 28만 5천원 28만 5천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입니다 1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26만원입니다 6%대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우리 전문가님 우리가 전량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너무 높이 사셨어요 네 그게 지금 어제 그젠가 좀 이렇게 좀 내려가길래 그걸 지금 매집하라고 좋은 주식이라 해서 매집 내려가면 매집하라고 해서 제가 매집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빠르셨어요 네 좋은 종목이죠 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종목이죠 당연히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여기 시장에 지금 코스피코스하게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에 안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몇 개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들인지 아시겠죠 아니 근데 이건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AD 그 반도체의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바닥에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 통용되는 말씀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예시로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 에코프로가 150만원 갔었죠 얘가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작살이 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명확하게 하세요 이건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도 있지만 여기서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는 수급의 영역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죠 기업의 가치는 바닥에서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 잘 구분하세요 여기서 기업의 가치를 절대 갖다 대시면 안 돼요 네 네 투자하실 거면 바닥에서 하셨어야지 진짜 좋았으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기업인데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주가를 끌어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천절매를 해야 된가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하단 아직은 살짝 갖다가 눌림목을 만들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하단에 25만원 여기 손절 라인으로 체크하시고 비중 많지 않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지고 이렇게 커브 틀 수 있어요 목표가 한 30만원 정도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커브 틀면 한 단계 또 가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는 왜냐하면 6만원부터 얘가 지금 30만원까지 올라왔어 500% 500% 그렇죠 그럼 얘가 쉴 때는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감당 가능하세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서 내가 끌어가는 거랑 여기서 사서 끌어가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중장기 투자의 중장기 투자의 기본 전제는 저가 매수예요 저점 매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은 가격적으로 좋은 기업을 사신 건 맞아요 근데 좋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어쨌든 손절 라인 25만원 정도 여기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장대항봉 뜨고 거래 터져서 조금 올라가면 이때 가서 다시 잡아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혹시 상승하면 바로 매도하는 게 더 천시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보시던지 아직 거래 터지고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고점은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틀간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 주에도 연속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 있죠 이거 솔직히 세력들은 먹을 만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내가 수익이 500%가 넘었어요 언제 팔아도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언제든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점에서 조금 경각시 가지시고 조금은 지금 한 단계 올라가는 거 보고 진행하자 뭐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은 타이밍이 조금은 애매했다 네 시장도 살짝 수급이 유전 쪽으로 지금 몰려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살짝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뭐 급하실 필요 없고 네 일단 차분하게 좀 보시고 만약 이거 장중에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오전에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여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백광산업 11,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백광산업을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14,930원입니다 거래가 재개가 된 이유로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백광산업 매수하시고 잘 끌어가고 계시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하잖아요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각도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기 할 때 조금 중요한 거니까 칩으로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 45도 기준 있잖아요 각도 네 그러니까 45도 기준으로 얘가 살짝 이쪽에 있죠 되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45도 기준으로 60도 70도 이렇게 가면 종목이 어떻게 가냐면 캔들이 오일선 타고 가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오일선 타고 가는 시점만 끌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다가 각도가 점점 죽는다 사실 45도까지 보는 게 맞는데 45도 밑으로 되면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네 네 어쨌든 얘는 45도 이상으로 각도가 가고 있고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 오일선 기준으로 쭉 끌어가시면 되는데 직전 고점이 16,000원 정도 돼요 네 네 16,418원인데 일단 거의 매도 구간이 오긴 왔어요 일단 이거는 뭐 가격적으로 금액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일선 지지받는 그냥 기술적으로 오일선 안 깨면 그냥 쭉 끌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기세를 좀 잡았기 때문에 16,000원 정도 한번 돌파해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딱 했다가 딱 꼬리 달고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16,000원 넘어가면은 일단 매도는 한번 잡자 일단 1차적으로 그 시기가 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한번 가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 한 번도 안 줄이셨죠 네 안 줄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전무관님 말씀 드려놓으면 중간에 한 16,000원대에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에서 한번 싹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한번 기술적으로 오일선 안 깨면은 계속 끌어가시는 것도 사실 뭐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원래 상승 추세 시작되면 일단 그 점도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 축하드리고 잘 확정 지으셔서 나오시고 다른 종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매수가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8만 4500원에 10%요 38만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오늘 종목을 보니까 37만 1000원입니다 지금 아주 조금 매수가란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 종목 어떻게 수익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제쯤 사셨어요 네 언제 사셨어요 아 며칠 됐어요 아 그러세요 일단은 이거 갔다가 조금 쉬는 이 구간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예예 상승 나오고 일단 수급이 살짝 상승이 최근에 5월 중순에 좀 나왔다가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사셨기 때문에 뭐 종목이나 기업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승이 나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유전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수급이 또 막 단기적으로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순위가 밀렸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승 나왔다가 21선은 좀 이탈했어요 기술적으로 한번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뭐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넉넉히 61선 기준으로 32만원 32만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손절 라인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단기로 보신 것보다는 중장기로 끌어가시는 게 좋은 종목인데 중장기 괜찮으세요? 예예 네 일단은 뭐 이 구간에서 박스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커브 틀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 47만원도 조금 돌파하고 예예 일단은 이거는 중고업 관련해서는 한 2, 3년 정도 쭉 끌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예 다만 32만원 좀 이탈될 때는 비중 관리를 살짝은 하셨다가 나중에 또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상승 추이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갓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좀 보시면 좋겠다 거래량도 여기 터지고서는 터지고서는 살짝 밀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끌어가세요 비중 많지 않으시니까 예예 고맙습니다 하시다가 또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4만4천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종가는 20만7천5백원인데요 40% 비중이세요 저희가 좀 어떻게 해봐야 이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박스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굉장히 좀 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끌어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추위적으로 딱 돌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일단 여기 딱 돌파가 나오는 박스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추위적인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61선 기준으로 61선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계속적으로 조금 끌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자체가 지금 빅사이클에 진입을 한 단계이고 여기가 거의 초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가 변동이 조금 그날그날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협력업체가 엔비디아이다 보니 엔비디아의 물론 그런 흐름 주가 흐름에 따라서 4차수장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는 단계 그 시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끌어가자 얘는 그냥 쭉 끌어가신 게 맞아요 61선 기준으로 보시고 61선 기준? 제가 두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61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61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끌어가시고 여기에 플러스로 엔비디아 추이가 깨지지 않으면 얘는 지속 보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비중도 부담이 안 되시진 않은데 사실 뭐 지금 수익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ぜひ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